자, 오늘 말에 일본 대표 강남 씨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강남 씨. 자, 오빵 난 이후에 또 발음이 좀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린다고, 나만 잘 어울리는 방송. 그리고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기훈 양이랑 유혜정 씨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훈 양, 친구들 사이에 강남 씨가 좋아요? 아, 근데 진짜 많아요, 인기가. 아, 강남 씨가? 인기가. 아, 강남 씨가? 저도 진짜 완전 팬이에요. 아, 진짜. 아니, 맨날 이렇게 젊은... 아니, 젊은이 아니지. 애기 아빠들만 보다가 이렇게 강남 씨 보니까 오늘 진짜 눈이 호강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막 먹고 싶은 건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 진짜 남주혁 씨랑 친해요? 아, 남주혁이요? 네. 아, 남주혁이요? 아, 남주혁이요. 제가 불러 드릴게요, 이따가. 아, 진짜요? 저 한번 불러 드릴게요. 바로, 바로. 저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재미있게 놀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고정! 하겠습니다. 혜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애를 낳고 와요. 자, 오늘 말에 그... 1번 대표 강남 씨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강남 씨. 자, 공방 난 이후에 또 발음이 좀 어떻습니까? 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아, 남한테 잘 어울리는 방송. 그리고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기훈 양이랑... 자, 유혜정 씨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훈 양, 친구들 사이에 강남 씨가 좋아요? 아, 근데 진짜 많아요, 인기가. 아, 박형렘 씨가? 인기가. 아, 박형렘 씨가? 저도 진짜 완전 팬이에요. 아, 없어. 아, 없어. 아니, 맨날 이렇게 젊은... 아니, 젊은이 아니지. 애기 아빠들만 보다가 이렇게 강남 씨 보니까 오늘 진짜 눈이 호강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막 묻고 싶은 거랑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 진짜 남주혁 씨랑 친해요? 아, 남주혁이요? 네. 아, 남주혁이요? 아, 남주혁이요? 아, 저 한 번 드릴게요, 이따가. 아, 진짜요? 저 한 번 드릴게요. 바로, 바로. 저 오늘 불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고정! 하겠습니다. 혜리 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애를 낳고 와요.